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니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체 수단이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며 시장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 국채 입찰을 앞두고 있는 국채 금리는 오늘 3% 이상 하락하며 1.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상승을 견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급등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미 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인점 구조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을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지표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에 또 다양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에 대해서 선물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비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또 오늘 시장 함께 같이 보고 오늘도 대응할 부분 종목별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짧고 굵은 멘트를 또 보내주셨는데 날려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어제와 다르게 또 계속 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네 상승하고 있고 또 특히 귀금속 쪽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 네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종목별로 얘기 드리면 되니까. 네 해외선물 나우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이쪽으로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톰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골드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드가 지금 1% 넘게 오르면서 1700달러를 회복해줬다 이런 모습이고 지금 채권 수익률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3% 하락하면서 1.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또 골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버부터 플래티넘까지 계속해서 2-3%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골드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골드는 2%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712.4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골드는 1%를 넘어서 이제 2%까지 상승을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계속해서 매도 의견 주시는데 매도 수세가 맞죠, 여러분들. 오늘 금일 일단 자리값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27라인대 매도 대응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1,727달러선에서 매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가 지금 12달러선까지 올라왔는데 27달러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반등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고점도 넘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1,727달러까지 올라올지가 궁금한데 그렇게 된다면 국채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시고 그럼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조금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도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금낮세가요? 네, 반등세가? 네, 반등세가.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스닥에서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부터 골드 전략 알려주시죠.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골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종목이 당연히 달러와 주요한 채권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골드가 오늘 시세에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달러도 지금 반등을, 지금 달러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달러도 하락세를 좀 잠깐 보여주고 있고 채권이 지금 금리가 1.6%에서 지금 현재 1.5%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가격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지금 약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현재 10년 만기 국채선물 잠깐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기준은 6월물 기준이고요. 지금 국채선물이 현재 저점레인지 구간체에서 오늘도 반등세를 좀 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는 현재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에 대한 성질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드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었을 때 하루에 국채 가격과 그에 맞는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약간의 금리가 1.6%에서 1.5%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 수요가 약간의 상승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골드가 지금 1,700선 회복을 보여준 건데요. 이슈라고 따지게 되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던 내일자 이루어질 국채 경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잠시 쉬어가는 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전에 잠시 가격 누르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약간의 눌림 그리고 국채 가격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현재 국채 가격이 들어올리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받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인 대위 관점으로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 부분이 내려오고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사실 골드를 매수비로 보는 게 좋긴 하지만요. 사실 지금 이증시 개장 이후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추세에 맞게끔 골드에 대한 추세에 맞게끔 현재 매도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모멘텀에서 골드가 전일에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지금 이루어졌죠. 1,673.3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한 11시 정도의 골드 브리핑 드리면서 봤던 저가래인 때가 1,681 라인 때였던 걸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보다 90틱에서 80틱 정도가량 더 빠진 하락세를 보여주고 현재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저는 국채 가격이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고 달러도 단기적인 하락 눌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락 모멘텀 계속 유지할 가능성 높다. 오늘 금일자에서만 잠깐 반짝이는 상승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드를 매도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이겠죠. 추세는 매도. 그럼 주요한 타점은 기술적 분석으로 꺼내볼 건데 현 시점에서 일본 관점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골드나 주요 기금속 제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테크가 조금 높은 종목들 항상 월물보다는 연결물로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가격이동 평균성과 거래량 정도만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단순하게 5일선하고 그리고 21선 기준으로만 조금 차트 2평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빨간선 그리고 21선은 주요 수급선이라 볼 수 있는 파란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일시자에서 골드에 대한 종가 마감도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5일선에 대한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재 전체적인 골드에 대한 그림을 기술적 분석으로 2평과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요. 이동평균선으로 골드 종목을 해석한다면 현재 예전부터 큰 하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속적인 21선에 대한 기조로 계속적인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동평균선 가지고 1분 보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현재 골드가 21선 기준으로 눌림을 주고 있구나. 수급받으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거기에 지금 5일선은 무엇을 도와주는 거냐면요. 현재 21선을 기준으로 주가에 대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현재 5일선의 강한 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1분 캔들 종가 마감이 5일선 미치면 다음날 하락인데 5일선 위로 몸통 마감이 되는 즉 5일선 위로 종가 마감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한 번은 들어올리는 약간의 반등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 포인트 보게 되시면 아마 이때 마찬가지죠. 21선 저항 맞고 5일선 깨지면서 눌림 나왔다가 이때 당시에 5일선 회복하고 약간의 상승 반등이 이루어지고요. 그 후에 깨지고 그 후에 이제 5일선 태워주고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회복해주고 21선 근처까지 갔다가 눌림. 자, 그럼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에 대한 수급을 이때 당시에 받고 나서요. 5일선에 대한 흐름 그대로 보였었어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지금 종가 위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적인 매도 기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봐야 될 관점은 하나예요. 과연 골드가 오늘 단기적인 이슈 하나로 5일선 위로 들어올리냐. 이 관점을 통해서 다음 날도 매수가 들어올까? 또는 5일선 밑으로 마감돼가지고 아,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났구나. 오늘도 매도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골드가 올라왔었을 때요. 지금 이 상태로 마감나면 다음 날도 이제 시가, 종가 라인 때 끝으로 시가 시작하겠지만 얘네가 꼬리 주고 다시 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꼬리 가각대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자 고점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죠. 피보나치 하나 가지고도 얘기를 드리는데 단기 고점 구간에서 현재 저점 레인지 구간을 파악을 하자면요. 그렇죠? 지금 1726이라는 0.38위 즉 피보나치의 주요 매도 타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 현재 넘어가게 되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구간 돌파 못할 시에는 계속적인 하락압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 주요 캔들의 시중가가 싹 다 몰려있는 주요 하나의 매물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골드가 과연 1,727라인대에서 돌파가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과 함께 주요 저항이다 보니까 저는 골드가 2,7라인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가장 좋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일자 골드에 대한 주요 저항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비중을 보는 피보나치 분석으로 1,727 그리고 현기조에서 아직까지는 저항 살아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27달러선을 돌파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종가 기준으로 오일선 위로 양봉을 그려야지만 골드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일 골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또 우리 아토마스터가 매도비를 보신다고 하니까 조금 갈등되신다고 하는데 매수비를 지금 사실상 보기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관점일까요? 장기 관점일까요? 이것도 말씀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단기신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단기 관점 매수를 보시려면요 오늘자 금일 종가 마감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1,707에서 8 정도로 윗마감 나오게 되면 다음날 매수대행 한 번쯤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 8 밑으로 마감이 된다. 1,708 밑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매도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매도 대응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가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골드가 1,707에서 8달러 정도 유지하면서 마감해준다면 내일 단기적인 상승은 매수는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은 5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5일은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EIA에서 전망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피격당한 것에 대해서 유가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03% 떨어진 65.03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다시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입니다. 오일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또 다시 한 번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나봐요. 아, 축구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제 그냥 오일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일, 매주, 이제 올해라고 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4월달 전까지는 계속 매수될 겁니다, 여러분. 아예 통보를 하셨네요, 계속 매수로. 통보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금일자도 매수비고, 오늘 금일시자에서 주요 타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보합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대를 하나 노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63.60라인 때 매수 타점 보시는 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63.60라인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 유효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지금 65달러선을 겨우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고리를 살짝 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가 또 상승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유가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슈 자체가요, 완전하게 유가를 상승력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나왔죠. 사우디 4월까지 연장하겠다, 감사에 대한 부분을 연장하겠다 하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또 4월 전까지, 4월 오펙 정례회의 전까지는 아마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약간 눌리고 있는 시점 보니까 이제 그 비철시장 쪽에 구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전기동. 그렇죠. 원자재 종목인데, 약간 오늘 구리가 이제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원자재 쪽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늘 금일자 5일이 아마 지금 상승분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도 지금도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굳건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요. 4월 전까지, 재료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 유가에서 오늘 그냥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만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격대에서 지금 유가가 65불 정도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횡보 구간을 지금 보호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유가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전일 종가 구간에서 지금 계속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가요. 현재 5일성과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오늘 금일자 유가가 저가 레인지가 64.30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전체적인 분봉에서 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늘 금일자에서 저점을 좀 만들어준 자리가 64.30 레인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64.30 레인지. 그리고 현재 싸우고 있는 구간대는 65.10 정도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65.10 라인 때는 현재 유가가 전일 종가 라인대로 마감을 했던 주요 심리선이 되는 자리고요. 64.30 라인 때는 예전 금요일 날, 3월 5일자 금요일 날 상승분을 유지해줬던 시가의 자리, 비슷한 자리값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5일선 지지까지도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가 지금 상당히 60분봉을 봤었을 때 지금 64.30, 그러니까 예전 주요 지지대 지금 맞고 상승 보여준 다음에 저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상승모멘템을 만들어주려고. 다만,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면 65.10이라는 구간을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동이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1파, 2파, 3파, 4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근데 상승 파동이다 보니까 저점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점보다 조금 더 위 구간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어느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저항대가 지금 65.10레인지 구간인 거예요. 즉, 유가가 제대로 안착이 된 뷰를 보여주려면 65.10라인대 위로 좀 어느 정도 주요 캔들 240분봉 마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봉에서 65.10라인대 돌파 이후에 이제 커다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대를 위로 마감할 것이냐 아래로 마감할 것이냐 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240분봉 캔들에서요. 이제 12시에 마감이 될 건데 240분봉 캔들에서 2번 캔들이 65.10라인대 밑마감이 나오게 돼버리면 저점 더 열어두세요, 여러분들. 저점 더 열어두시고 반대로 65.10보다 위로 마감하게 됐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파동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파동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모멘텀은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채널 레인지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 기조 통해서 고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저점 낮아지면서 상승 채널 그리면서 날아갈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기술적 분석에서 첫 번째 유가가 240분봉에서 2번 마감되는 봉에서 65.10라인대를 윗마감할 것이냐 아랫마감할 것이냐 이걸 먼저 기준을 두시고요. 윗마감하게 돼버리면 저점 더 내려올 것이니까 63.60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 65.10에서 윗마감 나왔습니다. 저점 지켜주면서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라고 볼 수 있는 65.10을 통해서 매수 대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뷰 자체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현재 유가가 어떤 국가에서 마감을 해줄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 현재 유가를 트레이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1분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 좀 줘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오일선 위로 윗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유가가 지금 이때 당시에 오일선이 무너지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거 21선 일본과 오일선을 일본에서 보는 뷰예요. 여러분들 21선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계속적인 수급 받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수급 받고요. 단기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오일선까지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일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서 수급 받고 들어 올리는 상승 힘이 가장 센 파동이기 때문에 눌림이 21선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일선 정도에서 눌림 맞은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금일 관점에서 유가를 먼저 보는 거는 과연 오일선 마감에서 유가가 윗마감이냐 아랫마감이냐 이 기준 두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매매하기 때문에 항상 계획 짜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도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가격은 65.10달러선에서 윗마감하는지 아랫마감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64.60에서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3.60달러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나스닥 선물시장이 지금 2.5% 급등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테슬라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 그리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알파벳 같은 빵 주식들이 2% 이상 최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급등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미니 나스닥 2.37% 상승해서 12,58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2,600포인트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왜 아직도 관망일까요? 오늘 그냥 한번 정체적으로 전략 한번 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나스닥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슈를 생각하더라도 복잡하고 시장이 나오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양책 이슈가 지금 가장 크고 그리고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질 FOMC 3월 회의가 좀 기다리고 있는 주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예전 시장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양책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주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소비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이 아이러니하게도 국채에 대한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국채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제점인데 재정 즉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양책이 아이러니하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져 버리고 시장에 대한 약세 모멘텀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부터가 중요한데요. 2월 16일부터 급격한 하락세가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 사실 시장에서 부양책을 처음에 실시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언제부터 했냐면 나스닥이 13,900선까지 올라왔었을 때 그때 당시 국채금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이번 연도 1월달 들어가지고 1%대를 돌파하고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이때 당시에 나스닥 고점분기였던 2월 중순쯤에 국채금리가 1.2%대를 크게 돌파해버리는 그림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주가에 대한 폭이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준 거죠. 국채금리가 1.2%에 도달했었을 때 나스닥의 하락세로 돌아버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변동성도 하나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1.2%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에서 1.3%로 나아가게 되면서 증시가 더 큰 하락세로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었고 그전까지는 안정적인 주가에 대한 기반 자체가 만들어진 건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 국리가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만들어지자마자 나스닥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현재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주요 요인은요. 미국채 금리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채 금리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는구나. 그래서 주위에 미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왜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멋지게 미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지금 계속적인 하락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예전 나스닥이 저점 분기로 갔었을 때 금리 자체가 1.6%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62%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금일자 국채금리가 완화가 되는 시점이 나왔죠. 1.6%에서 1.5%까지 약간의 하향 조정이 되면서 증시 쪽에서는 약간 금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스닥의 주가가 상승해서 위험자산 수요 올라가게 되지 하면서 시장이 그걸 제대로 반영하듯이 전일 종가 부분 시가 약간 갭 상승 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오일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금일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금리 때문에 나스닥이 무너지고 1.6%까지 내려오니까 나스닥이 12,200선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서 오늘 시점만 본다면 1.6%에서 1.5%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 차지니까 나스닥이 반성 보여주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책 이런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부터 시장 대행하는 방법을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금일자에서 나스닥이 돌파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 12,765 라인대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12,765 체크해 주시고 자릿값 무조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현 시점에서 이 구간대를 돌파를 좀 세게 보여주고 나아가 800선까지 회복을 해 준다면요.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시장에서는요. 어차피 악재랑 지금 호재가 둘 다 있는 겁니다. 부양책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선 재료 중에 호재, 악재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관점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자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매수도 가능하겠고 매도도 가능하겠다. 즉 방향성이 상승과 하방 모두 가능성이 존재하는 장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추세를 보기가 어렵고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요. 아 이래서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반대로 아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이 관점이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부양책이 딱 그거에 맞는 거죠. 부양책 때문에 소비심리 들어올렸어요. 아 부양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반대로 자 금리 부담 때문에 떨어지니까 아 부양책 실시해가지고 금리 부담 때문에 떨어지네.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가의 모멘텀을 보는 게 차라리 맞는데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요. 12,765포인트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 피보나치지 차트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 고점레인지부터 현재 저점레인지까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분봉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봉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보기 어려운데 몇 분봉인가요? 60분봉입니다. 60분봉에서 현재 주요 피보나치 조정대 현재 예전 고점과 저점 갱신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예전에 0.382 0.50 0.618 찍어서 보신다면요 저점 찍고 이때 당시에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저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반등 어디서 나왔죠? 주요 피보나치 0.38의 가격대에서 급락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또 주가의 상승을 막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0.50 이라는 12,760선이 지금 계속적인 저항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저점 라인대가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나스닥이요 지금 상승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려면 어디 구간을 돌파해야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맞죠? 12,760 레인지 구간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주가 회복에 대한 기틀 마련되는 겁니다. 저점 갱신 더 이상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이 어떤 구간이 깨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이 저점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80선 깨지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지켜지기 어렵고 저점 구간이 더 늘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던져 드린 거예요. 주가 분석 하면서 나스닥 12,760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이 구간 깨지면 매수비로 봐야 된다. 이거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저점 이 구간에 대한 저점 깨져버리면 무슨 뷰로 봐야 된다? 매수비로 볼 수가 없는 하방비로 봐야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당분간 시장에서 이 모멘텀 박스 모멘텀 유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지금 단순하게 금리 때문에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동폭을 보게 되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구간 제한돼 있고 이쪽 구간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박스 모멘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지금 보더라도 주력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주포의 움직임 자체도 현재 반향성을 안 잡아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며칠 동안 대략 2, 3일 동안 반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의 상단과 하단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스닥 브리핑 마치고 현재 미증시 3대지수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3대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8% 상승해서 3만 1,892선 지나가고 있고요. S&P500 지수는 1.2% 상승 나스닥 지수는 2.5% 가량 크게 급등하면서 12,919 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000 포인트 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본장 기준으로 설명드렸고요.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오일은 여전히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네요. S&P500 먼저 S&P500 1% 상승 3,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 2.47% 상승 중입니다. 12,6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6% 하락해서 64.64 달러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골드 가격 여전히 2%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1,713.6 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강구 합권입니다. 0.35% 상승해서 1.19005 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함께 선물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샥을 기준으로 봐더라도 VRS 한번 치고 상승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나스닥이 한 번도 큰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12,635 레인지 구간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탈이 되어야 되죠. 돌파가 되는 시점이 나와야 나스닥이 640, 50까지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자리가 633.7호 에서 맞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635 라인대에서 약간의 저항이 나오다. 지금 또 떨어지네요. 현재 미증시 시가 계장은 보지 마시고요. 현재는 딱 포커스 635 깨지면 추가 상승이고 590 레인지 무너져버리게 되면 하락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90 깨지면 어디까지 밀릴 거냐 차탐은 보시면 542 까지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542 선이요? 지금 다음 캔들이 나왔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가격 싸움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디로 갈까 우리 방향성 모색해볼게 약간 이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는 틀에서는요. 현재 미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635가 깨질 것이냐 현재 590이 깨질 것이냐 지금 현재 틀을 자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590이 깨져버리게 되면 540선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박스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상단 하단 제대로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니나스닥 일분봉으로 봤을 때 12,635포인트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할 것이지만 59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면 542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음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594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양봉을 그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크게 상승하고 있네요. 2.7%까지 또 올라오는데 나스닥이 개장을 하자마자 12,600포인트를 또 가볍게 넘어서면서 제가 나스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뭔가 빠르게 발행성을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딜 깨든가 한번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어서 근데 확실히 근데 지금 조금 상당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지금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지금 한 50포인트에서 40포인트를 지금 위아래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를 매수와 매도 방향성을 둘 다 주고 하면서 방향성을 못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장 초반 대응할 때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개장할 때는 사실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렵고 세력들의 싸움이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성은 참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아톰 마스터가 또 자릿값을 주셨잖아요. 635포인트 돌파시 추가 상승 지금 63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근데 635가 이때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캔들 싸움에서 지지를 해주냐 못해주냐 만약에 여기서 돌파되면요. 670선까지는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지금 35 딱 안착하고 다음 캔들 나오면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만약에 지금 고점을 넓혀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눌림시 시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선에서는 12,610 정도에서 매수 진입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림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12,610에서 매수 진입이요? 네. 지금은 아직은 그럼 매수 들어갈 때는 아니네요. 지금 장 초반에 본장 개장하고 나서 고점을 들어올린 상태잖아요. 상승으로 갈 의지가 더 세기 때문에 시가까지 내려오면 즉 본장 시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비로 봐도 좋은 그림인 거겠죠. 오늘은 지금 3% 상승까지 돌파 가능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 나스닥이 사실상 오늘 어쨌든 올릴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분 때문에 금리 안정화 때문에 날 잡은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좀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종목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61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유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러 역시 지금 이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3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시 한 번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시점에서 유로 FX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했으니까요. 팻말로 들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하나, 둘, 셋. 매도입니다. 네, 유로. 네, 원래 유로 FX 매도 들어주셨고요. 유로는 지금 강부학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매도인가요? 이게 다 왔다, 상승이? 네, 상승이 다 왔고 매도를 지금 한 번 잡아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리값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로 FX 간단하게 조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로 FX는 한 자리 가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을 때는 1.19415 라인대입니다. 1.19415 네, 1.19415 라인대 매도 대응 가능할 것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1.19415 달러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유로 FX랑 달러는 사실 계속해서 박세권 흐름을 보인다고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근데 지금 현재는 기조가 좀 바뀌었죠. 어, 바뀌었나요? 달러가 이제 왜냐면은 예전 당시에는 보더라도 이때는 2축을 지켜줬어요. 2축 이걸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죠. 하락으로 많이 빠졌죠. 달러 인디스가 고점을 열려놨어요. 여러분들 달러 인디스랑 유로 FX는 항상 반비례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달러 인디스를 거꾸로 뒤져버놓은 차트가 유로 FX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유로 FX가 예전 저점 구간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저점 레인지 구간은 여기고 보시면 저점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방 추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점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들어올릴 거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잠시 언도 청산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빠지고 언도 반등 시점을 주고 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구간에서 들어올린다면 매도 대응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가격대를 왜 1.19 4.15 라인대라고 책정을 했냐면요. 저는 유로 FX가 이때 당시에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유로 FX 캔들이 21선입니다. 21선 깨졌어요. 자, 보시면 2월 26일자 금요일자 캔들 보시면 21선 깨지고 나서 자, 5.1선하고 21선 그대로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 또 나와요, 여러분들? 자, 5.1선 회복도 안 되는 그림. 그렇죠? 21선 위로 못 들어올리는 그림으로 유로 FX가 음복 마감을 보여줍니다. 자, 즉 여기서 매집이 이뤄지고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뤄지고 1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온 거다. 자, 매집 이후에 방향성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거래량도요, 컸지만 다음날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형 유지 캔들 즉, 무슨 소리냐? 유로 FX가 이 구간대에서 이 캔들이 나왔던 구간대에서 가격대는 지켜줄 거야. 자, 근데 이 캔들의 시종가 레인지 구간이 현재 자, 시가 쪽은 1.19715 자, 종가 쪽은 1.19153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자, 전일자 자, 종가 맞고 빠졌기 때문에 제 차 매도는 조금 위험하고요. 들어올렸을 당시 자, 현재 이 캔들에 대한 봉중심 단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가격대가 현재 1.19450인데 왜 제가 4.50을 안 드리고 4.15를 드렸냐 5.1선 2격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충분히 4.15 정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밴딩으로 보실 분들은 450부터 400선까지가 주요 매도 포인트다. 자, 매물 때 체크하시고 유로 FX는 여기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오시면 처음 한번 체크하시고 매도 대응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 FX는 일단 레인지로 봤을 때는 1.19400에서 1.19450까지 레인지 두시고 매도 진입을 주셨고요. 특히 1.19415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봐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제일 핫한 종목인데 골드를 좀 보고 싶어요. 골드를? 지금 이증시 계장하고 나서 어떤 그림인지 아, 그렇죠. 네, 계장 그림 지금 상승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잘하면 5일선 윗마감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연 일단은 제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1727이란 말이에요. 근데 1727까지 올라오려면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1715레인지가 조금 돌파되어야 수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혹시나 현재 지금 골드 매도 포지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 1715레인지 조금 강하게 이탈됐다 손절 주시고 다음 대응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1715레인지 체크해두시고 강하게 돌파 상승시 손절 주자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15달러까지 올라온다면 매도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1715레인지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골드가 그래서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된다 지금 현재 5분봉 싸움 나오고 있죠. 5분봉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이 유리가 돼버리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1720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27레인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자 골드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돌파 시점 조금 유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715달러를 돌파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1727짜리 매도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15달러 돌파한다면 2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골드가 또 어디까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방이 엄청 크게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크게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세요. 혹시나 골드가 어디까지 크게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과연 어디 구간대가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률이 좋은 자리인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노란톡방에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당을 하시네요. 저랑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우리 아토마스터에 더 다양한 선물 전략들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시네요. 지금 한 가지 더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을 추가적으로 다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600포인트 깰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00포인트 깰까 말까 그림도 나오고요. 사실 이제 본장시가가 한 번 무너진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590이 시원하게 무너지지가 않고 그러네요. 아까 전에 그리고 635였나요? 635 갱신을 하고 고점을 20포인트 가량 더 올렸죠. 근데 아까 제 말 들으신 분들은 670까지는 올린다고 보셨었는데 약간의 밑단 저항까지 좀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봐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본장시가 레인지 구간이 619가인데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위아래 행보를 엄청 주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기준으로 고점, 단기 고점도 올려놓은 상태고 아까 저점도 늘려놓은 상태라 현재 약간 추세가 뭔가 좀 몰려있는 삼각수렴에 대한 느낌으로 매집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약간 발산 쪽 벌어지네요. 벌어지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강의 때 말씀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발산 발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발산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당시를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차트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안정화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지금 정말 아직까지도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주의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